또 만났네 또 만났네 또 만났네 처음에는 나한테 호흡이 싫 울어 시작해 내게 관심을 도울지 할리 싫 그래 네가 날 또 왜 싫 해도 내게 봐 드드는 시간 밤이네 제발 제발 어울리진 니가 없는 남은 피치 이럴 혹시 닦답 너의 피자를 너를 다 옆으로에요, 옆으로 다 됐어 아, 나 너무 힘들어 저거 나와라 빨리 안녕하세요 숲에서 아우를 맡고 있는 제이홉이에요 가서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오잖아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괜히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아버지 나이때 그 고백방송이 아닌 집중료 분을 열어라 넌 낙자야. 안 돼! 나가, 이 학교에서. 나는 저 얄개들에게서 벗어나. 모범생이 되었다. 넌 낙자야. 넌 낙자, 너에게 다가가가. 얼굴을 부각해. 진지하니 아래, 아우. 매우 쇼핑된다. 롱만의 PI의 중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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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꼬리꼬 나는 꼬미야 어쩌나 재릴 듯이 말이 쏠쏠아 안녕 나의 형들아 안녕 나의 재료들아 안녕 나의 재료들아 느낌이 좀 나 매력이 터져 이제 내게 줘 봐 합체! 안녕 나의 형들아 한거워 어지러웠다니까 쓰러질 뻔했어 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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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울렸어? 못 들었어 소! 여기에서 파츠한 거 있었잖아 여기 너무 많이 보이잖아 우리 팩트 시작돌 할까요? 진짜요? 저거 바꿔? 뱀샘다라이스 쇼퍼 쇼퍼! 다음엔 내게 알아버려서 네비가 처음 해 열 번 문자에 한 번 걱정하던 너 먼저 전화해 하루 종일 나만 찾아돼 참나 당장에 가면 안아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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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